생자로드, 세계 초강의 레시피 인류단은 다 처음 발굴한 거야 패네분들이 바로 공세해 이런 데는 어떻게 찾으셨나? 아 이거 메뉴가 몇 개야? 야 맛있겠다 누나 듣고 있는 거지? 잘 먹는다 자주 왔지만 이것 때문에 온 거야 자 나갑니다 레시피 드디어 드디어 진짜 간단하네 그래 이제 받친놈이 되셨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맛있게 먹은다 맛있게 드셨네 나폴리 현지에서 해도 잘 됩니다 아 진짜? 내가 말했잖아 다 이긴다고 오늘 진짜 위가 허강을 하네 어? 누구지? 오늘은 엄마랑 동생이 온다 설본이 다 너무 닮아졌네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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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너튜브하는 촬영이 있습니다 아 진짜? 수다 달라고 보는 게 아니고 가족들과 한 학전이 있는 그런 화이팅! 다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 보기 좋다 3개월 준비했던 어머니 대단하다 75인분 되니까 뭐? 수자 한번 없어 형이야? 23,000kcal 뭐야 뭐야 뭐야? 다 오네 어우 뭐지 뭐지 뭐지? 나 뭐 은퇴해 나 왜 엄마랑 동생이 나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